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제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중국에 굉장히 가까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여러분들, 중국을 방문하거나 이런 경우는 참 이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중국은 가깝지만 보통의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먼 나라고 저도 중국을 방문했던 그런 빈도나 횟수 같은 걸 보게 되면 지역적인 근접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드물었던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의 만물상에 참 좋은 칼럼이 났네요. 많이 읽었네, 이 글을. 모두를 감시하는 나라, 여행 기피국이 된 중국, 상하이 5성 호텔의 평균 숙박비가 5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황금시간대 서울 도쿄 왕국 방봉료는 100만 원이지만 서울 상하이는 50만 원 선인데 가성비 면에서는 가격 대비 여러분들, 효능의 면에서는 너무나 뛰어난 여행지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발길이 끊긴다는 겁니다. 감시받는 사회니까 그렇죠.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만 명. 그 넓은 땅에 47만 명이 너무 작네요. 일본 방문객이 1071만 명, 4% 수준인 거죠. 7월부터 시진핑 정부가 반간첩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안보 및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이라고 마음대로 규정하면서 외국인 체포 억류가 빈발하자 많은 서방국가가 중국 출장 및 중국 여행 자재령을 발동했고 국내 기업들도 아주 초비상이다. 자기 폰을 두고 서브폰을 가져가도록 하게 되고 삼성전자는 중국 비판기사를 검색하지 말 것.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파일 전송하지 말 것. 군사 방산시설 시위 현장 방문이나 사진 촬영을 하지 말 것. 검기 상황을 사전에 추지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니까 가게 되면 좀 불편하죠. 공안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약간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이런 여행지 가운데 굳이 중국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공 박사 이 귀한 이런 방송 시간에 왜 중국이 뭡니까 그렇게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나라라고 저렇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할까 이게 우리 앞날에 시사는 바가 굉장히 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오래오래 갈 겁니다. 대개 서구의 이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국의 시진핑이 아주 좋은 시대의 독재자가 된 겁니다. 안면인식기술이라든지 cctv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값싸게 인민들을 관리 통제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의 독재자가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의 독재자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의 이런 권력에 대들면 대들기도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독재자 앞에 순응하는 겁니다. 국가가 전체주의화가 되게 되면 대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오래 지탱이 되고 상당지간동안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중국이 있는 한 그러니까 주변 국가인 중국이라든 중국 공상당과 북한 공상당의 영향력이 한반도 이남에 굉장히 짙게 여러분들 깔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일단 접수하게 되면 인민을 통제 관리 감시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옥죄는데 중국 기술 선진화된 중국 기술을 사용하겠죠. 저는 그냥 나라와 나라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여러분들 영구집권이라는 것이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이야기를 읽지만 많은 분들은 중국 이야기를 읽었겠지만 저는 한국 이야기를 읽은 겁니다. 인공지능 안면인식기술에 바탕한 중국의 국가감시망은 중국 내 탈북민 신전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호텔 기차역 주요 그리꼬꼬히 설치는 안면인식기로 탈북자를 색출해낸 통해 탈북 지원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는 개인 민방만 이용했는데 중국 경찰이 동선을 모조리 다 파악하고 있어 모골이 송년했다. 오래 가겠죠. 오래 간다는 이야기는 한반도에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중국의 여러분들 줄을 대가이 뭡니까 일가와 일파의 영광을 도모하는 체력들이 대한민국에 우글우글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를 감시하는 나라가 된 중국은 세계 3대 금융허브였던 홍콩의 직격탄이 됐다. 공상당 숭배자 시진핑이 만든 새 중국이다. 이 만물상의 작가는 필자의 김흥수 논술위원은 전혀 한국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게 한국의 미래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사를 특별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모두를 감시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김흥수 논술위원은 일체 뭐죠 읽는 사람들이 다 중국만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중국만의 이야기 아니고 중국이 왜 그러고 한국에 미칠 영향이고 한국의 앞날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성공하게 되면 딱 지지 않습니까 그럼 딱 여러분들 앞에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포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중국에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의 망명 신청자 수가 시진핑 이름도 권력을 잡았던 2016년부터 2022년까지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거죠.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장기 집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호 세력들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은 이들이 천만 명 정도가 늘어났네. 뭐 남나라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미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